반갑습니다. 2022 수능 대비 화학원 입문특강입니다. 말 그대로 화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,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. 2022 수능을 대비를 할 건데 화학이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고1, 2 저희 학교에서 화학을 내신으로 치는 과목으로 선정이 되었어요. 그래서 화학이 처음이라서 준비를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, 오늘의 화학 개념 편의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문특강 굉장히 필수적인 강좌라고 할 수 있고요.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원활하게 완벽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완성이 반드시 되셔야 될 겁니다.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학을 처음 딱 그 입문하는 과정에서 1단원에서 물질의 약 몰 파트를 만나면서 학생들이 정말 화학 어렵네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쉬운 단원이 있고요.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을 만나면서 화학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교제와 강좌 자체가 물질의 약 몰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개념 편으로 가게끔 하자라는 목적으로 선생님이 교제와 강좌를 구성했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까지 몰을 알아야 원활하게 점검이 되세요. 마찬가지 몰을 알아야 용액의 농도까지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의 약 1강 완벽하게 100% 모든 것을 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반드시 1단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. 2, 3단원은 그래도 중학교 때 우리가 조금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별 무리가 없이 어려움 없이 공부를 했어요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킬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. 그 부분에 대해서 탄탄하게 입문 특강이지만 조금 평이한 문제들로 하여금 개념을 난도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교재를 보여드릴 건데요. 한 60페이지 정도로 부담 없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은 없으면서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교재와 강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먼저 문제를 푸시고 나면요. 해서 개념을 먼저 들으시잖아요. 그리고 나면 문제 구성이 개념 문제와 실력 문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들으시고 내가 이해를 했다라는 건 문제로 확인하셔야 되죠. 먼저 개념 체크 문제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막힘없이 내가 문제가 풀리는지 내가 왜 이 문제를 조금 늦게 풀었지? 해설 강의를 통해서 먼저 해결을 해주시고요. 완벽하게 개념이 이해가 됐어. 아 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어. 라고 했을 때 난도가 조금 더 있는 실력 체크 문제로 가셔서 실력 체크 문제는 예요. 한 문제에 30분이 걸리셔도 돼요. 내가 왜 이게 안 풀리지? 이건데? 라고 충분히 성의껏 고민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개념 강의 들으시고요. 개념 체크 문제 풀어주시고 해설 강의로 확인하신 다음에 실력 체크 문제로 가시면 충분히 충분히 개념 편 들어가기 있어서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거다. 다른 친구들과 같은 출발선상에 섰을 때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고 내가 좀 더 우유에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화학의 첫 걸음, 물질의 양, 몰파트 할 수 있습니다. 1강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1강에서 뵙겠습니다.